속니? 어 이거 우참하는데? 유형 있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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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야! 희진 씨? 희진 씨! 진짜 잘하는데? 중독 소실 준비되셨습니까? 중독 소실 준비되셨냐고 물었습니다. 중독 소실. 강요국. 강요국 씨 어떤 교회 준비. 아이 강아지 안 통하는데. 강아지 홍보 안돼요. 이상합니다. 김학범 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죠? 김학범 씨? 그만 먹어 양파링. 떡 처먹다 양파링 처먹네 씨. 아랍어 지금 감성 맞아? 너 아랍어 이거 공부했어? 최대? 뻔하지 뻔해 아휴 씨. 도망가겠습니다. 오오. 바이블 예전에 진짜 저 세대때도 바이블 있었거든요? 오우. 잘해. 이게 딱 최상, 최상위권 수학 교재잖아. 어우 잘해. 김승민쌤이야? 뭐야 이거 씨. 야 구주엄마 아니야 구주엄마? 야 이거 손, 손 요거 가는 건 한성원쌤인데? 어. 손 요렇게 하는 거는? 오 진짜 강사신가? 근데 강사라긴 얘들아 글이 안 보이는데? 야 이거 뭐야 지문? 글이 안 보여. 야 씨. 야 화질. 야 화질 왜 그래? 친구야. 괜찮아? 여기? 명왕성 아니야 명왕성? 야. 기숙사 탈출함. 어떤 교재 준비. 오 사이버. 이거 지구과학이었으면 레전드인데 일단 문과입니다. 그 클템티비 아니야 여러분들? 그 롤 그 암흥무 하신 분 있잖아. 머리 스타일 너무 똑같은데? 네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밤배치 보이고사요? 어 이런 것도 처음인데? 밤배치 보이고사 이걸 따로 기출을 풀어? 어이구 씨. 친구야 이제 조금. 어. 내 자리야. 어 이게 조금. 어 일단은 깔끔하게 경고 1위를 일단 드릴게요. 네 칭월자 씨. 텐션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고 1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DJ 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한문 국화. 넘어가겠습니다. 송니 씨 귤 말고 교재 없나요? 송니 씨. 송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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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니 씨. 송니. 송니 줌 켜. 송니 씨. 송니. 어 이거 우참하는. 교재 교재. 정석이네. 귤의 정석이었네. 와. 오 좋아요. 어 야 티 이쁘다. 뭐야. 조원 씨. 조원 씨 뭐예요. 조원 씨. 야. 조원 씨. 야. 이거 뭐야. 얘. 뭐예요 여러분들? 두건이야? 두건 아니야 두건? 오 씨. 어 그래. 야. 티는 또 수확을 입고 있는데? 뭐야 이거? 기술 아니야 기술? 와 피스톤 이런거 진짜 개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와. 특성화곤가? 기계 구조화 기능? 와우. 와 씨. 꽤 빡칠거 같은데? 어 이건 인정하자 얘들아. 야 이거. 오. 너무 깔짝깔. 너무 깔짝깔짝인데? 저거 맞아 얘들아? 아 잘하는거야? 아 힘들어? 미안해 나 운할 못이라.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아 힘든가 보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고생했어. 어 고생했다. 유희왕? 너 유희왕 챔피언이야? 뭐야 얘? 오 유희왕? 어 어. 씨. 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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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낭이! 어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 오. 뭔데? 와 씨. 야 씨. 이게 민수생 어떻게. 카드다. 우와. 우와! 야 뭐야. 우와 씨. 함정 카드 발동 다섯 수. 이태리? 김. 와 씨. 이태리. 이태리 챔피언십? 대박이다. 근데 현실은 용사탐 정치화보 파이더. 야 뭐야 갑자기. 야 현실은 용사탐 뭐야. 야 현실은 메가패스. 야 뭐야. 빰빠라빰. 빰빠라빰. 빰빠밤. 빰빠라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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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라빠라. 빰빠라빠. 순옹 1주전. 민호 학생이 뭐? 역경? 김민우가 잠을 자고 있다 오늘도 오순가 이번 수능은 마스크 수능이다 마스크 끼고 16년도 기출문제를 푼다 거울을 보니 면상이 꾸민적 엄밋나다 고생했다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공 오케이 워럴 뭐야 지금 연기 좋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좋은데? 느낌이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 오케이 자면 안 되죠? 자면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자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한희진씨 희진씨 희진씨 야 진짜 잘한데? 한희진씨 5 4 3 2 야 다 듣고 있었 야 오 이걸 방송국으로 쟀다고? 미쳤네 야 다 듣고 있었지 너 야 너 음대로 바꿨어? 준비? 마쉬매놈 음대로 바꿨냐고 랩을 해라 뭐야 또 아 1,2,3,3 1,3,2,4 뭐야 자 1번 1번 빠빠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밤 쉬어란데? 야 쉬어란데 얘들아? 뭐 어 야 사다리 타긴 처음이었다 오주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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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해서 고3인데? 어이구 어떡해 일찍 자라 일찍 자라 멘탈 조절하고 음료수 마시고 네 우리 친구 자 우리 좀 기운을 줍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집에다가 그 뭐냐 뭐라고 하지? 어 빔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어 예전에 내가 이거 했었는데 진짜림식 운영 짜림식 운영 오케이 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또 재현 동영상 뭐야 이거 보디가드야? 어 뭐야 뭐야 아 수화물 와 공항이었네 공항 도착했네 와 공항 아까 그거 와 소름 돋네 어 뭐야 교재가 수능특강이야? 관종 많이 관종 되셨네 아 깐 머리 안 깐 머리 둘 다 좋대 인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깐 거 내린 거 네 하니시씨 조용히 하고 공부하세요 오 킹콩포가 있었어? 뭐야 와 오 야 얘 누가 찍어주고 있다 뒤에 사람 있다 얘 카메라맨 있다 주헌아 아 주헌이가 돼 야 주헌아 정신 차려 머리는 또 왜 나 안 감았어 와 이거 진짜 짜리밍 각도다 이거는 이거 진짜 그냥 우와 각도 봐봐 똑같아 졸아야죠 여기서 졸면 짜리밍이죠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와 너무 똑같다 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 이식한 거에 똑같은데? 어 쟤 아 똑같은 어 이거 약간 약간 유도하는 거 같은데? 일단 들어왔어 이분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예 오늘 어? 졸 동사실 왜 이렇게 늦게 했지? 아 슈바 뭐야 네 속에 이런 거 있죠 속으로 오 이거죠 여러분들 아이돌 시군요 와 나도 이런 걸 겪어보네 야 이거 콘서트 아니야 콘서트? 이분 뭐 보너스 플러스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뭘 얼마 받아 얘들아 그 사람은 볼이 빨개져 이런 영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나에겐 사랑이 온 거 같아 감성 뭐야 이거 뭔 감성이야 이거 끝나지 뭐 보여주나요? 어 아니 아니 하하하하 아니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그의 부담감 어 그 부담감 어 와 항공좌 유형 있나? 하하하하 어 야 야 야 미쳤나 봐 야 야 도착해서 벗 벗네요 아 씨 자 좋습니다 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또 중독서실 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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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